사랑하는 지역 식구들, 오늘 2주차 우리 치유캠프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1주차 예비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폭대를 붙잡고 40일 집중의 예정 전체를 놓고 시작을 놓고 나의 영적인 위치, 또 영적인 상태, 영적인 흐름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런 영적인 회복의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고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1주차를 인도를 받았고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가 2주차, 2주차부터가 이제 3주간의 집중 캠프입니다. 치유와 서밋과 전도자라는 중요한 시간별 속에 달려가게 됩니다. 오늘 이번 주는 바로 그 시작인 치유캠프의 응답을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영적 본질을 붙잡고 우리가 붙잡은 그 믿음의 플랫폼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그 믿음의 플랫폼을 가지고 이제 나를 넘어서서 모든 환경과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영적 본론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기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2주차 치유캠프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고만 해서 나를 치유해 가시는 그 놀라운 치유의 여정을 체험하여 우리는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수와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수와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 우리 여수와서 1장 3절 4절 우리 두 절 말씀을 같이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핵족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네, 오늘 2주차 치유캠프의 첫 시작은 뭐냐면 바로 상처 치유입니다. 오늘 여수와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모세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에 찾아온 큰 변화 그 속에서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막중한 책임감과 또 큰 관심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여수와에게 오늘 하나님은 가장 먼저 뭘 하셨냐면요. 어떻게 치유하셨냐면 여수와서 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누네의 아들 여수와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오늘 읽었던 3절에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여수와는 40년 동안 모세를 따라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고 어떤 언약을 하셨는지를 옆에서 가장 가까이서 받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이 말은 여수와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고 이루겠다. 즉 모세에게 역사하신 것 그대로 너에게도 역사하겠다. 모세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다시 확인시키고 여수와에게 각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여수와에게는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어떤 상처입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그러니까 모세의 죽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상처였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40년 동안 가장 모세 가까이 옆에서 모세의 가방을 들고 비서 역할, 수종자 역할을 했습니다. 모세와 어쩌면 24시에 함께하면서 모세의 모든 것을 옆에서 돕고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럼 40년 동안 모세를 얼마나 의지하고 바라봤겠습니까? 아마 하나님 다음으로 아마 모세가 아니었을까? 여수와에게는. 그 정도였던 거죠. 그러한 모세가 어느 날 죽게 된 거예요. 그 모세의 죽음 자체를 통해서 자기가 40년 동안 붙잡고 따라왔던 그 존재가 사라져버렸으니까 어마어마한 그 의지의 대상이 사라진 것에 대한 상실감, 불안함, 허전함 이런 알지 못하는 큰 상처들이 찾아온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세가 죽자마자 바로 이어서 모세가 짊어졌던 그 막중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된다는 그 모든 책임감들이 여수와에게 찾아온 겁니다.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그러면서 이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을 치게 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거의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자마자 그 후임으로 여수와가 세워졌는데 이게 성에 차겠습니까? 그 대단했던 모세를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준과 수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여수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느 날 모세 뒤에서 꽁무니 따라다니고 가방 들고 다녔던 그 심부름꾼 했던 그 여수와가 갑자기 모세 자리에 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끊임없이 여수와를 모세와 비교하는 거죠. 여수와 이게 듣도부터 못한 인간이 모세만큼 하겠느냐?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온갖 불신과 의신의 눈초리로 여수와를 쳐다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자존감이 떨어지겠습니까? 이게 여수와 가지고 있었던 어마어마한 상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오늘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모세에게 주신 언약을 다시 각인시켜줍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3절에 보니까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온 땅과 해지는 데까지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그 정도가 5절에 보니까 너를 평생에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똑같이 함께 할 것이다. 즉 언약을 회복시켜준 겁니다. 여수와에게서 가장 큰 현실적인 고민 이슈가 뭘까요? 걱정이 뭘까요? 상처가 뭘까요? 내가 과연 모세도 아닌데 모세에 비하면 한참 모질하는데 그런데 내가 모세도 아닌데 저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떻게 저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이방족속과 싸우면서 그들을 쫓아내고 어떻게 저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아마 거기에 대한 많은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말씀을 주신 거죠. 즉 모세의 죽음 이후에 왜 여수와에게 이러한 상처와 아픔이 찾아왔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잘못된 기준이에요. 즉 잘못된 믿음에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시작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플랫폼이 뭐죠?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수와는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모세도 아니면서 모세만큼도 안 되면서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모든 현실과 상황이 부담되고 걱정되고 힘들고 어려운 거죠.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뭡니까? 내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여수와는 착각한 거죠. 자기가 뭔가를 나름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상처 치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요. 뭐부터 치유해야 되느냐? 기준을 치유해야 됩니다. 아니 상처 치유랑 기준 치유니 무슨 상관이 있느냐? 모든 상처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모든 상처. 왜 상처의 이유가 뭐죠? 그게 오늘 여수와처럼 잘못된 기준 틀린 기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계속 상처를 받는 거예요. 즉 나 중심의 기준 속에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목사님 잘 몰라서 그런다고 에이 목사님이 안 겪어봐서 그런다고 목사님이 안 당해봐서 그런다고 과연 그럴까요? 제가 안 겪어봤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안 당해봤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목사니까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목사로 태어나서 처음부터 막 순탄한 길을 걸어서 이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합니까? 뭐 이 목사님 늘 가끔 그러니 자기는 간증 못한다고 자기가 막 간증하면 막 이 그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저도 이 자리에 서기까지 여기에 오기까지 또 제가 처음부터 목회자가 아니잖아요. 저도 청년까지는요. 일반 청년이었습니다. 늦게 신학을 시작했고 세상에서 학교 다니고 일도 하고 그런 과정을 다 밟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또 7년간 미국에서 유학생활이 있었습니다. 또 이 예원에서 지금 횟수로만 14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안 당해보고 안 겪어보고 그런 거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 목사님 이분이 막 2주차가 치유 캠프니까 특별히 막 기대하면서 상처 치유 오늘 그 시작이 오늘 상처 치유니까 목사님이 우리를 엄청 위로하고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고 그럴 줄 알았는데 오늘 첫 시작부터가 기준 잘못된 기준이고 나중심의 기준이고 에이 막 실망이라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이 바라는 그 따뜻한 위로와 이거는요. 제가 이번 40일 끝나고 나면요. 실컷 해드릴게요. 차도 사드리고 커피도 한 잔 대접하면서 제가 막 하겠습니다. 40일 끝나고 나서 진짜 중요한 치유는 뭐라고 상처 치유는 뭡니까? 이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 치유 무슨 기준입니까? 납니다. 나. 즉 나란 말은 무슨 말이죠? 모든 것에 내가 뭐죠? 주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 주인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인되어 있는 이 여기서 벗어나버리면 모든 것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 나라고 하는 이 주인된 이 속에 내 생각의 틀이 어떻게 돼 있죠? 완전히 고정돼 있는 거예요. 즉 나 중심의 세계에 완전히 갇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말과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하죠? 내 안에서 내가 주인되어서 그것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늘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피해의식. 즉 피해 내가 늘 피해받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에 가장 깊은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강단 말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자존심. 이 자존심은 뭐냐면요. 물론 사람이 자존심이 있어야 되죠. 자존심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커진 작동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존심이란 건 뭐냐면요. 자기 방어예요. 자기 방어. 좋은 말로는 자존심 그러면 나를 지키는 나를 보호하는 그런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는 건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내가 남에게 무시당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우습게 보고 쉽게 여기고 그것 때문에 남들에게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스스로 내가 먼저 내 자신의 보호막을 쳐버리는 겁니다. 그게 자존심이에요. 여러분 연예인들 중에서 보니까 캐릭터 있잖아요. 캐릭터 중에서 센 언니 그래가지고 누구누구누구 나오더라고요. 겉으로 봤을 땐 캐릭터가 센 언니 세고 강하고 근데요. 그거는 커트의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일수록 그 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굉장히 약하고 소심하고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존감이 완전히 낮은 거죠. 정체성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자존심을 센 척합니다. 자기를 우습게 여기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를 무시 못하게 하려고 이번 주 여러분 취일 강단 말씀 뭐였습니까? 이방여자 마태복음 15장에는 이방여자라고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 7장에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는요. 정확하게 헬라인 헬라인이라는 겁니다. 더 정확한 출신까지 나와 있습니다.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나와요. 수로보닉의 족속. 이 수로보닉의 족속도 어디 살았냐면 저 팔레스타인 지중해 연안 쪽에 살고 있는 족속이었습니다. 거기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이방인 중에 이방인인 거죠. 이 이방인이 예수님께 너무 다급해가지고 너무 급박하고 절박한 상태 속에서 예수님께 찾아왔으면 도와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뭐합니까? 완전히 개무시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개치급을 한 겁니다. 나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 그런 거 관심 없다. 너 같은 인간에게는 관심이 없다. 그건 내 알바가 아니다. 이 정도로까지 그러면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완전 밥맛인 거죠. 완전 싸가지 없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세상에서도 길거리에서 급박하게 죽기 직전에 도와달라는 사람은 그렇게 내팽기 칩니까? 내몰차게 몰아칩니까? 안 그러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나하고 상관없다. 내 알바 아니다. 나 그거 모른다. 나 그거 관심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완전히 매달리는 거예요. 아마 저 같으면요.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냐고 아마 들이박았을 겁니다. 왜요? 상처가 많아가지고.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상황과 그 말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철저하게 내가 주인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거에 내가 주인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인된 상태에서 모든 상황과 모든 말과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판단하니까 나하고 전혀 안 맞죠. 그래서 기준치유가 무슨 기준입니까? 정확히 말하면 내 기준을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내 기준이 뭡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눈이 이 선악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선악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데 마귀가 이 선악과 먹으면 네 눈이 완전히 열려가지고 이제 네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이 네 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 개 맞으면 선이고 나랑 코드가 맞고 나랑 취향이 맞고 나랑 뭔가 이렇게 통하면 선이고 반대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나랑 맞지 않고 나랑 방향이 다르고 틀리면요. 다 나쁜 놈이고 다 죽일 놈이고 다 이상한 놈인 거예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철저하게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 위치 내 입장 거기서 반대되거나 좀 틀어지면요. 건드리면 폭발하는 거예요.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과연 나랑 맞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나랑 100% 완벽하게 막 퍼펙트하게 맞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이 지구상에 나랑 100% 맞는 직장 그럼 꿈의 직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직장이 몇 개 되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네이버 구글 페이스북 그런 회사 들어가면요. 그게 꿈의 직장이니까 아무 문제 없고 나랑 100% 너무 찰떡궁합 같이 잘 맞을 것 같죠? 이 지구상에 과연 내가 바라는 내가 꿈꾸는 그런 나랑 맞는 직장이요. 몇 개 되겠습니까? 이 지구상에 100% 나와 맞는 일이 과연 몇 개가 될까요? 그건 처음보다 내 기준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 창세기 3장에 보니까요.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선악가를 먹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지 말라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누가 먹게 했느냐 아담에게 물어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선악가 누가 다 먹게 했느냐 물어본 거예요. 그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창세기 3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깨한 그 여자가 그 여자가 내게 나무 열매를 줬기 때문에 내가 먹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하하가 나한테 줘서 먹겠다라고 해도 좀 되는데 그게 아닌 거죠. 앞에 뭐라 얘기하면 분명히 하나님께 분명히 꼭 집어서 얘기합니다. 뭐라 얘기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그럼 무슨 말이죠? 쉽게 말하면 속으로 하나님 앞에 대놓고 말은 못하고 하나님이 만들어서 내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만들어서 나에게 주신 그 여자 그 여자가 나무 열매를 줬기 때문에 내가 먹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사람이 코너에 몰려버리면 이제 아내도 가족도 단 부인하고 내뺑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 그 대답을 듣고 그럼 이제 하와에게 물어봅니다. 하와야 너는 왜 이거 먹었느냐? 그때 하와가 13절에 뱀이 나를 깨었으므로 내가 먹은 아이다. 이제 또 하와는요 이제 아담한테 이걸 공을 받았잖아요. 하와는 또 누구한테 공을 돌리죠? 뱀에게 뱀이 나를 깨어서 속여서 내가 먹었다. 무슨 말이죠? 다 자기 기준 다 자기 주장 그거로 얘기하니까요.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기준 여기서부터 상처와 모든 게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치유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 상처가 주로 어디서 시작됩니까? 상처가 주로 어디서 오죠? 어떤 특정한 행동이나 말이나 사건 일로 인해서 생깁니다. 근데 그건 아니에요. 왜? 어떤 일이나 사건이나 문제와 아픔은 누구나 이 땅을 살면서 다 겪습니다. 크게 겪든 많이 겪든 적게 겪든 겪게 돼 있다니까요. 그럼 이 지구상에 모든 사람이 다 상처받아 되고 그 일로 인해서 그 사건을 인해서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겪었는데 상처를 안 받아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당했는데 상처를 안 받는다니까요. 그럼 이 상처가 주로 어떻게 오게 되는 겁니까? 어떤 일과 상황과 그 사람과 말을 겪었을 때 거기서부터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생각. 더 영적으로 정확히 말하면요. 내 상태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영적으로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면요. 누가 나를 욕하고 100% 거짓말을 얘기하고 그렇게 해도요. 그게 절대 말리지 않습니다. 그게 막 해석하고 그게 아니라고 변명하고 아니면 그거 놓고 막 따지고 덤벼들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왜? 그냥 웃습니다. 그냥 웃고 돌아서서 속으로 기도합니다. 그냥. 그게 성령 충만 영적 상태죠. 근데 내가 지금 막 다운돼 있고 내가 지금 막 불신앙이 가득 차 있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는데 누가 이래서 한마디 했다. 그러면요. 뚜껑 열리고 폭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 얘기하냐면요.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피해자라는 거예요. 다 물어보면 그러면요. 가해자는 아무도 없어요. 아니 가해자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가해자가 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있는 건데 다들 피해자라고만 얘기해요. 그럼 가해자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한 겁니까? 아니면요. 원인 누가 누구 때문이다 누구 누구 때문이다 누구 잘못이냐 다 이 생각 속에 잡혀있죠. 그래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 이 오해로부터 점점점점 커지고 부풀어져가지고 어마어마한 상처 속에 탁 묶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틀린 기준 잘못된 기준 속에 있으면 늘 상처받고 상처에 치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상처치유 제가 뭐 심리상담가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뭘 이렇게 여러분들을 뭐 이렇게 저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사실과 정확한 필요한 부분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많은 상처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기준을 봐야 돼요. 대부분 내가 주인되어 있는 상태예요. 내가 주인되어 있어요. 그 다음 내 기준이 모든 것을 다 판단하는 거예요. 특별히 내 생각 여기 딱 잡혀있기 때문에요. 모든 것에 있어서 나는 피해자고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요? 나를 아프게 만든 사람이고 힘든 사람 그러니까 모든 문제, 사건이 다 다른 사람 다른 쪽에 다 있는 거예요. 난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난 그저 피해받고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그걸 보고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돼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느냐? 뭐가 기준이 되어있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준을 가지고 정말 나의 상처 상처 없는 사람은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크든 작든 다 상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랩몬트 7명 정말 위대한 서밋 중에 서밋이잖아요. 그 랩몬트 7명에게는 상처가 없었겠습니까? 오직 영광과 축복과 찬란한 태양과 빛과 비단길 같은 그런 그것밖에 없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있죠. 왜? 성경은 영적인 거 구속사 중심으로 기억됐으니까 그런 그거는 기록이 안 되어있습니다만 우리가 충분히 성경의 배경을 보고 묵상해보면요. 모세 모세는 상처 없었겠습니까? 모세는 왕궁에서 진짜 자기 엄마 누구죠? 요괴뱃 그 요괴뱃을 보면서 젖을 먹고 하루에도 몇 시간씩 보잖아요. 근데 그 엄마를 진짜 엄마잖아요. 그 엄마를 엄마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모세의 마음에 정말 엄마 여러분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엄마가 생각이 나고 엄마라는 이름 엄마라는 존재 이게 얼마나 큽니까? 근데 모세는요 그 엄마가 눈앞에 있는데 심지어 자기에게 젖을 주고도 있는데도 모세는요 그 요괴뱃을 엄마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왕궁에서 물론 왕자지만 서열상으로는요 3, 4위 자기보다 위에도 있단 말이에요. 또 양자잖아요. 양자 그렇죠? 왜냐하면 혼자 피부가 하얀 왕자고 나머지는 다 시큼한 사람들인데 누가 봐도 알죠 양자라는 거를 그러면 앞에서는 대놓고 얘기 안 하겠지만 뒤에서 얼마나 호박씨를 까고 얼마나 씹었겠습니까? 괄씨와 무시를 당했겠어요? 사람들 입에 오르락내리락 했겠습니까? 또 나중에 지도자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건 지도자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보이지 않는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끌었는데 돌아온 건 욕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를 모세를 늘 원망하고 늘 막 모세가 과연 그게 없었겠습니까? 모세도 사람이고 인간인데 또 우리가 아는 요셉 동생을 낳다가 엄마가 죽었습니다. 그럼 기껏해야 몇 살이겠습니까? 6, 7살 유치원생 정도 안 되겠습니까? 엄마가 가장 필요하고 엄마의 따뜻한 품과 엄마의 따뜻한 그게 필요한 그 나이대에 엄마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배달은 이복 형제들이 늘 구박하고 못 살게 구르고 그 상처 없었겠습니까? 가정에 대한 그러면서 또 노예로 갔을 때 이 보디발 아내가요 자기는 너무나 정직하고 깨끗한데 그런 자기를요 오해 만들어서 막 함정에 빠트려가지고 감옥으로까지 보낸 그 보디발 아내에 대한 그 상처가 이만큼이라도 없었겠습니까? 요셉도 사람인데 인간인데 다 있습니다. 여러분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상처가 주로 뭐냐면요 과거의 상처입니다. 거의 대부분은요 과거의 상처예요. 물론 오늘 받은 상처도 있고 최근에 받은 상처도 있지만요 주로 뭡니까? 과거에 있었던 상처예요. 즉 과거에 내가 크게 실패하고 큰 어려움을 겪고 어떤 일을 겪으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든지 그게 주로 과거잖아요. 근데 그 과거의 상처 중에서 대부분 그 상처는 뭡니까? 사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여러분이 막 동물한테 짐승한테 상처받고 물건한테 상처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어떤 사람이요? 가족 가장 가까운 사람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만큼 배신과 기대가 기대가 크다 보니까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요 배신이 큰 거예요. 실망이 큰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사건과 과거의 일과 그 과거의 상처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래서 쉽게 잊혀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너무 컸기 때문에. 이게 너무 확실하게 박혀버렸기 때문에 그 상처를 잊지 못하고 계속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오늘 이방 여인 그 헬라 여인 그 여인은요. 사실상 보면요. 상처가 굉장히 많은 여자입니다. 첫째 이방인이죠. 그것도 이방인 중에 이방인입니다. 팔레스타인에 사는 이방인이니까 그러면요. 이 유대의 선미사상에 이 틈바구니 속에서 얼마나 치였겠습니까? 여러분 유대 선미사상 아시죠? 이방인은요. 짐승 취급 개 취급했다니까요. 짐승 취급했습니다. 지금 구원의 대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눈초리 그 시각 그 가치관 속에서 살았던 여자예요. 그러면서 딸은 딸은 지금 죽을 병이 걸려있습니다. 얼마나 이 한과 이 가슴 아픈 상처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이방 여인은요. 여기에 메이그나 묶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나에게 있는 도대체 이 과거의 상처가 뭐냐? 우리가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여기 완전히 잡혀버립니다. 두 번째 나에게 있는 상처는 어떻습니까? 주로 오래된 상처입니다. 오래된 상처.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닙니다. 내게 있는 이 과거의 상처는요. 주로 쌓이고 쌓이고 또 쌓여가지고 오랫동안 형성된 상처예요. 어느 정도로요? 이미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영혼 속에 완전히 각인 뿌리가 내려져버린 거예요. 어느 정도로 내 영혼에까지 완전히 영향을 미칠 만큼 내 영적 상태를 좌지우지할 만큼 예배 때 은혜 받고 심지어 훈련도 받고 간증도 하고 그렇게 했던 그 은혜들이 이 과거의 오래된 상처 하나에 와르르 다 무뎌져 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나 안에 깊게 오래 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래된 상처가 뭐가 됩니까? 올무가 됩니다. 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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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죠? 짐승들 잡을 때 덫을 놓잖아요. 그 올무에 딱 잡혀버리면 못 빠져나옵니다. 머무림 치면 칠수록 더 조여옵니다. 그리고 아예 완전히 틀이 돼버린 거예요. 틀 도저히 못 헤어나오고 못 빠져나온 틀이 돼버린 겁니다. 마치 운명 사주팔자처럼 그래서 이미 어른이 됐어요. 출연한 과거의 상처 여러분 어릴 때 자라면서 성장 배경 환경 여러 가지 속에서 생기는 일들이잖아요. 십수년 전에 오래 전에 있었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내가 이미 어른이 됐어요. 나이도 들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어요. 근데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을 지배하고 올바메고 있고 얽매이게 만드는 뭡니까? 창살 없는 감옥이라는 거예요. 감옥은 감옥인데 창살 없는 감옥이에요. 내 생각과 마음과 내 감정과 나의 모든 것을 완전히 지배하고 누르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오래된 상처가 창살 없는 감옥입니다. 우리 애들이 지금 제일 좋아하는 채의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동물의 농장 요즘 동물의 농장을 몇 년간 보다가 갈아타서 뭐 보냐면 세상에 이런 일이 넘어갔습니다만 한동안 지금도 동물의 농장 좋아합니다. 저도 가끔씩 보거든요. 애들 보니까 여기서 보다 보면 유기견 아시죠? 유기견은 버려진 주인한테 버림받은 개잖아요. 그 주인에게 버림받은 개도요. 그 개잖아요. 개 동물이잖아요. 그런데 상처가 있어요. 상처 주인에게 버림받았다는 그 상처 더 제가 참 충격적인 건요. 투견 투견이 있더라고요. 싸우는 개 그 철장 안에요. 개와 개를 싸움을 붙여서 서로 물고 뜯어 죽이는 거예요. 귀도 뜯어먹고 눈도 빼고 만신창에 그거를 매일매일 싸워야 되는 거예요. 투견입니다. 경찰이 덮쳐서 다 도망가고 투견장에 남아있던 개들 중에서 일부 개를 그 동물 개의 아주 유명한 보호하는 그 사람이 그 개를 특별히 데리고 와서 자기 사무실인가 거기서 이 개를 치유해 나가는데 한 1년 정도가 걸리는 거예요. 개가 자기 자인한테 마음의 문을 절대 열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를 버린 걸 넘어서서 자기 같은 개를 물어떠어 죽이게끔 만드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계속 그 투견 일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상처 이 개가 그 개의 보호사가요. 그 개를 끌어안고 때로는 옆에서 기다려주고 먹이도 주고 품어주고 보듬어주고 그걸 1년 동안요. 진짜 지극정성으로 그래서 겨우 이제 마음의 문이 열려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이제 회복되는 모습이 그 프로그램에 나오더라니까요. 아니 개도 그런데 아니 개도 짐승도 그런데 우리는요. 사람이잖아요. 영적 존재잖아요. 영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뇌 속에 있는 이 과거의 상처 이 과거의 상처가 오랜 상처로 나에게 지금 올물로 틀로 완전히 나를 잡고 있다니까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요. 이 오래된 상처도 있지만 더 어려운 건 뭡니까 숨은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숨은 상처 자기 자신도 모르는 상처가 있어요. 자기 자신도 모르는 상처 이 숨은 상처는 뭡니까 내면 속에 있는 상처예요. 여러분 상처라도 뭔가 내가 발견하고 아는 상처는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 내면 속에 깊게 박혀있는 그 상처 숨은 상처는요. 어머머 자기도 몰라요. 그게 상처인지도 제가 그 병 중에서 무통증이란 병이 있잖아요. 무통증 말 그대로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에요. 아 통증을 못 느끼 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이빨 뽑을 때 통증 못 느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사 맞을 때 안 아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심각한 병이 찾아왔어. 빨리 병원 가서 치료 받아야 되는데 몸에 통증이 없으니까 그게 아픈 건지 병든 건지 못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병입니까 얼마나 치명적인 병이에요. 숨은 상처가 이렇다는 거예요. 무통증 몰라요. 이게 상처인지 본인도 모르는 상처예요. 하지만 그 숨겨진 숨은 상처 속에서 모든 감정과 모든 잘못된 것들이 시작되고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상처를 모르니까 인식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핑계대고 이유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너 때문이라고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그 일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하고 있다라고 나의 상처를 모르고 남 탓을 계속하는 거예요. 평생을 원망하고 평생을 분노 속에서 이를 갈고 그렇다면 내 내면 속에 있는 이런 과거의 상처 숨은 상처 오래된 상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저와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상처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시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상처는요 암하고 똑같습니다. 동전의 양면이에요. 극복을 하면 엄청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면요 어마어마한 트라우마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올무가 되고 내 평생에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상처 많은 사람 얘기 들어보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저 일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고 내 인생이 이렇게 실패하고 내 인생이 이렇게 주저앉아있다라고 평생도록 원망하고 저주하는 거 봤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죠? 상처가 그 사람에게 완전히 올무 털이 덫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상처를 뛰어넘어버리면 치유받으면 어마어마한 발판이 될 건데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상처는요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만 치유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다른 방법 심리상담 테라피 음악치료 미술치료 심리치료 제가 그게 나쁘단 말이 아니라요. 그건요. 전부 다 껍데기 다루는 거예요. 껍데기 오늘 이 이방여자가요.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을 초월하고 뛰어넘고 너무 섣버렸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올바른 언약적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게 유대인의 고백이 아닙니다. 서기관 바리샌드의 고백이 그 사람들도 모르는 이 어마어마한 영적 비밀을 알고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는 뭡니까? 큐리어스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 무슨 말이죠? 메시아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면서도 메시아 그리스도시입니다. 이건 성경 66권을 완전히 깨뚫는 정확한 언약적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방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제대로 성경 공부를 했겠습니까? 제대로 신앙 교육을 받았겠어요? 제대로 훈련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상처들이 정말 치유가 되고 그리고 내가 가진 나에게 있는 이 상처를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 해야죠? 영적인 시각이라는 말은 관점을 얘기한 거예요. 관점 어떤 눈으로 어떤 시각으로 그 상처를 바라보고 그 과거의 일을 바라볼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된 상태에서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바라보면요. 그 어떤 것도 다 다른 사람이 잘못했고 다 다른 사람이 나쁜 사람들이고 나만 상처받았고 나만 피해자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관점입니까? 보금적 관점으로 보금적 관점 보금적 관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을까?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니까요.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길가에 앉았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뭐라고 하면 그 맹인을 보고 예수님 이 사람이 날때부터 맹인된 것이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완전 잘못된 율법적 관점으로 잘못된 기준으로 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적 관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맨날 누가 잘못했고 뭐 때문에 잘못했고 이러면요. 절대 그 상처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못 벗어납니다. 그건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평생 그 상처 짊어지고 가라고 평생 그 상처에 십자가 매고 가라고 그게 사탄이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40일 집중의 2주차 치유캠프를 통해서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정말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관점을 조금만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실패와 그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재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 재해석이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지만요. 그렇죠?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도요. 어마어마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일 첫 번째 탑이 되는 수제자잖아요. 또 예수님 앞에 제일 큰 소리 쳤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주님과 함께 이렇게 큰 소리 쳤던 자신이 예수님이 십자가 잡혀갈 때에 그 앞에서 세 번 한 번이면 뭐 그럴 수 있는데 두 번 세 번 세 번이나 질문했죠. 이 사람 아느냐 무슨 관객이냐 나 모른다. 나 모른다. 난 저 사람 절대 모른다. 죽어도 모른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쳐 버린 거예요. 그럼요. 그게 뭐가 되죠? 베드로에게 평생의 상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한 나 예수님을 버린 나 그럼요. 베드로는요. 앞으로 남은 평생의 이 상처 트라우마에 잡혀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에 그렇죠?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찾아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모든 거 다 아시고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뭘 제일 먼저 얘기하시죠?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게 주님의 관심입니다. 그게 주님의 관점이에요. 그게 주님의 기준입니다. 네가 뭘 했고 뭘 실수했고 뭘 잘못했고 그건 전부다 사람들 일법적 다 세상적 기준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그거 안 묻습니다.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거 보니까요. 그래도 베드로가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고 왔다 갔다 하고 혈기왕성하고 막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깊은 은혜는요 있었던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이 아 그래 됐다. 그거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재해석해야 돼요. 그 상처 그 상처 그 상처 그 사람 그 일 그 사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테반을 돌로 치는 일에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럼 나중에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그 일을 생각 안 해봤겠습니까? 만약에 이 바울이 상처가 치유가 안 됐으면요 바울은 평생 나는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인 일에 앞장선 사람 주동자 아마 밤마다 꿈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보그마에서 그 모든 과거를 다 치유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댄 것은 내가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이고 괴로를 핍박하고 예수님 사람을 잡아 죽였던 그 모든 과거의 일은 나의 나가된 것은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게 치유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는 교회 속으로 절대 안 들어가고 자기는 지역 속으로 안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왜요? 상처받기 싫어서 사람하고 부대끼는 게 싫어서 그래서 교회 속에 안 들어오고 지역 속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고 이해됩니다. 그럼 안 보고 안 만나고 살려면요? 무인도에 살아요. 무인도에 무인도에 아니면 저 화성 목성 왜 지구가 나하고 안 맞으니까 저 화성 목성으로 이민을 가든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목성 화성에 가면 또 상처 안 받아요? 상처받습니다. 무인도에 살면 상처 안 받을까요? 무인도에 혼자 살지만 그 사람은 상처받을 겁니다. 무인도에서 조차도 그럼 왜 이 상처와 왜 이 아픔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는가? 영적으로 재해석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영적 재창조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영적 재창조의 응답이 뭡니까? 그 상처와 그 아픔과 그 일을 통해서 처음에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고 너무 어려운 당했지만은 그러나 내가 정말 보험의 간점으로 그걸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재해석하면서 하나님의 수문계획을 찾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그 상처 때문에 감사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를 그 상처 때문에 그 과거의 실패와 아픔 때문에 감사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구서 11장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자기 약한 것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약한 것은요? 대부분 숨기고 감추고 덮어두려고 합니다. 나타내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요즘 이 시대는요? 자기 오픈하지 않습니다. 꽁꽁 감춰요. 뭐가 그렇게 감출 게 많은지 그런데 바울은 뭐라 얘기합니까?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바울이 약한 것은 없었겠습니까? 고린도구서 12장 9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리어 크게 기뻐하므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뭐 한다고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 바울이 어마어마한 대전도자지만 반대로요 어마어마한 약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 안 됐지만 가정사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와이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기록이 없습니다. 왜 기록이 안 됐을까요? 뭔가 영적으로 뭔가 그런데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기록이 안 된 거예요. 또 바울의 성격 주로 대부분 견해가요. 아마 진짜 막 괴팍스럽고 정말 까다로운 성격이었을 것이다. 아마 저하고 비슷한 뭐 그럴 수 있겠죠. 예민하고 까다롭고 나쁜 성격이 안 좋은 성격이 진짜 주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복음 아니면요. 얼마나 참 힘든 사람이겠어요. 저가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또 그뿐만이니까 바울의 과거사 과거 이력이 있잖아요.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인 일에 증인됐고 괴를 핍박하고 괴 있는 예수님 사람을 잡아 죽였던 그게 사도가 되고 나서도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걸 가지고 바울의 과거를 덜쳐내면서 계속 공격했다니까 네가 무슨 사도냐 예수님 사람을 잡아 죽이고 괴를 핍박하고 스테반을 돌로 쳤던 네가 무슨 사도냐 이게 바울의 약한 것들입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죠? 나의 모든 이 약한 것들에 대해서 나는 자랑한다. 자랑. 그만 내가 잘했단 말이 아니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 과거에 약한 것 이것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다. 나는 보금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죠? 영적으로 완전히 재창조되버린 것입니다. 요새분이 요새분이 상처가 없었을까요? 요새분이 어마어마한 상처 가정에 대한 상처 형들에 대한 상처 형들이 돈 받고 팔았잖아요. 아니 임신 매매단한테 팔려가도 상처인데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 가족이 돈을 처음엔 죽이려고 했다가 안 죽으니까 이차시도 돈을 받고 팔아버린 거예요. 박타 상인들한테 다시는 집으로 못 돌아올 만큼 저 수천만이 떨어져 있는 애국당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완전히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는 거죠. 죽든지 돌아오지 말든지 그걸 겪었습니다. 요새비 그러면 그 형들에 대한 이 복수심과 이 원망과 얼마나 클 수 있죠. 충분히 사람인데 인간인데 근데 요새비 창세기 45장에 총리가 되어서 자기 앞에 양식을 사러와서 무릎 꿇고 있는 그 형들에게 또 요새비를 밝혔을 때 내가 요새비다라고 밝혔을 때 뭐라고 해요? 벌벌 떠는 형님들 앞에 저 같으면요 과거에 있었던 모든 잘못한 것들 다 기록했던 것 다 종이 딱 나눠주면서요 조목조목 따지면서 니가 이거 잘못했고 이때 뭘 잘못했고 다 따지면서 그거에 맞는 복수를 했을 텐데 요새비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들이요 걱정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가문과 이 시대를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앞서 보내셨다 나를 판자는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거는요 요새비의 능력과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건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이분 한 주간 목사님이 또 집중 얘기하시잖아요 우리가 좀 감사하더라고요 그래도 이 전체 흐름 속에 가고 있구나 목사님이 정말 깊은 집중 속에서 뭐하라고요? 감사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 한 주간 치유 캠프 물론 매일매일 제가 메시지 하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깁니다 좀 이해해 주세요 왜냐 이 상처는요 워낙 깊은 거기 때문에 오늘 첫날은 제가 좀 길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기에 오늘만 길게 했습니까 지난주에도 길게 했고 내일 모레도 근데 아마 내일 모레는 이거보다는 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장담은 못합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믿을 거 없으니까 이분 한 주간 치유 캠프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감사회복 언제 감사회복됩니까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갈 때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감사 결론입니다 이번 주 추일 강단 말씀 받으면서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업그레이드예요 업그레이드 여러분 업그레이드 많이 하죠 기계 전자제품도 업그레이드하고 네비도 요즘 업그레이드해두고 어플도 다 업그레이드해야 되잖아요 매일매일 막 발전이 되니까 근데 업그레이드도 있지만요 업그레이드에 반대되는 말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다운 그레이드라고 합니다 다운 그레이드 업의 반대가 다운이잖아요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그레이드는 뭐냐면요 어느 영역에서든지 과거보다 한참 못한 상황과 상태를 보고 다운 그레이드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내 인생이 업그레이드 되느냐 아니면 다운 그레이드 되느냐 이 경계선에 뭐가 있냐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요속에 뭐가 있죠 상처가 있는 거예요 상처가 상처를 보금 안에서 영적 집중 속에서 치유받고 넘어서면요 여러분의 신앙은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또 한 단계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 상처를 여전히 내 기준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내가 주인되어져서 그 상처를 넘어서지 못하면요 뭐가 됩니까? 평생 다운 그레이드 정도가 아니라 평생 그 올무 그 틀에 잡혀서 원망과 불평 속에서 영적 상태가 완전히 다운되어버리는 다운 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업그레이드로 가야 됩니까? 다운 그레이드로 가야 됩니까? 이건 뭐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당연히 하는 건데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가장 큰 영적 싸움의 현장이 뭐냐면요 자존심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특징이 뭐냐면요 위신 처세 내 입장 내 위치 남들이 바라보는 남의식하는 거 그게 너무 강한 거예요 이게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말하고 이거요 목숨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은 사글세 월세를 사는데 단갑방에 사는데 차는요 빚을 내서라도 외제차 대형차를 사야 돼요 할부 끊어가지고서라도 집도요 막 무리해가지고요 좋은데 큰 평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 어디 산다는 거죠 그 아파트 이름만 되면 남들이 우아할 정도로 그런 데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은 뭐죠 하우스 푸어라고 합니다 하우스 푸어가 뭡니까 큰 집 좋은 집에 사는데 그게 실은요 무리하게 은행 대출을 받아가지고 매달 빚을 갚느라고 허리지 쫄라매면서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집은 어마어마한 평수에 사는데 실제 삶은요 거지같이 빈곤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하우스 푸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전부 다 허세 허세 뭐죠 다 여기서 시작된 자존심 자존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자존심 올해는 제가 대만 작년하고 올해는 대만 캠프를 못하게 됐습니다 올해도 아마 못하게 되겠죠 근데 제가 6년 동안 대만 캠프 몇 년 가면서요 그 대만 캠프를 가보면 대만 사람들이요 여러분 대만이 우리보다 작은 나라이고 뭐 그러지만요 실제 IT 강국이고 굉장히 중소기업이 발달해 있는 괜찮은 튼튼한 나라입니다 거기에 알부자들이 굉장히 많고 부자들이 많아요 제가 시내에 갔는데 성루사님 갔는데 진짜 겉으로 왔으니 허름한 옷을 입고 진짜 우리나라 1970인데 80인데 그런 허름한 옷이 있잖아요 무채색의 그런 허름한 옷 입고 다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부자라는 거 어마어마한 부자 재산이 막 수백억이 있고 미국에도 가보면요 제가 미국에 살았잖아요 진짜 부자는요 검소합니다 청바지 하나에 티셔츠 하나 입고 그렇게 다닙니다 근데 우리는요 어떻게 하니가 명품 시계에 뭐 브랜드에 뭘 치장하고 꾸미는지 그만큼 남을 의식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과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포장하고 다른 걸로 꾸미고 치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전부 다 자존심인 거예요 자존심 그러니까 사단이 이 자존심을 가지고요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 이게 아킬레스 끈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가장 치열하게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의 현장이 뭐죠? 자존심 이 자존심을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이 육신적인 자존심을 이제는 영적 자존감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변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자존감이 뭡니까? 나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존재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 형상이란 단어는 고대 근동지방의 왕에게만 썼던 단어예요 마치 우리를 왕과 같은 존재로 왕적인 존재로 그 정도가 아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한 다섯 가지 완벽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 존재 그게 나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마어마한 것 있잖아요 이방여인 보십시오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물론 물론 테스트 하신 거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개 취급 개무시 하셨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그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당당히 그래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갭니다 개 자기를 개라고 받아들였다니까 인정해버렸다니까요 여러분 같으면 개 무시하고 개 취급하는데 그래 내가 개다 그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거 용납할 수 있겠어요? 그거 허용할 수 있겠어요? 식당에 갔는데요 분명히 우리보다 늦게 왔는데 우리가 먼저 왔는데 우리보다 훨씬 늦게 왔는데 늦게 온 그 사람 먼저 주문받고 음식이 먼저 나오더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장 우리 생각해요 당장 웨이터 불러가지고 당신 뭐하냐고 날 무시하냐고 이만큼 우리가 잘못된 이 틀 속에 잡혀있는 거예요 영적 자존감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의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적 존재로 최고의 걸작품으로 최고의 창조의 능력의 축복 속에 지음받은 그게 자존감입니다 자존심을 넘어서서 자존감 우리는 영적 자존감입니다 내가 얼마나 존경하고 귀한 존재인지 이분이 전도 대상자 뭐 이렇게 적는 미션이 있잖아요 꼭 30명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전체적 팀장들 포럼하고 얘기 들어보니까요 막 30명 어떤 분들은 쉽게 쓰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요 몇 명 적는 것도 지어짜내야 되고 여러분 꼭 30명이 기준은 아닙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정말 내가 이번에 사실 집중의 예정 속에서 말씀에 은혜받고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 기도가 나오는 사람 품어진 사람이 있잖아 그걸 한번 우리가 찾아보자는 겁니다 왜? 나만 치유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나만 서밋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명단을 적은 다음에 뭐 할 거냐 그 명단을 품고 2주차 치유 캠프부터 뭐 하느냐 정말 가슴에 품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내가 치유되어지는 만큼 전도자의 가슴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정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과 그리스의 십자가의 사람으로 극률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고 아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다 정말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또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문제사건 만남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막 눈치 보고 아니 복음을 말하는데 아니 그리스를 말하는데 왜 눈치를 보고 뭐 분위기가 갑분사 될까 봐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질까 봐 아니면 내가 이 복음 얘기하면 감기가 틀어질까 봐 내가 왕따 당할까 봐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까 봐 그건 무슨 말이죠? 자존감이 약한 거예요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육신적인 자존심만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자존심 내 위치 내 위신 내 처시 어떻게 될까 이 복음 말했을 때 정말 영적 자존감이 있으면요 그거 신경 안 씁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영적 문제를 치유하고 나를 변화시킨 그 복음을 말하는데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뭐가 눈치가 보이고 뭐가 이것저것 따지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당당함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적 대사를 여러분이 선포하고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자존감이 뭐가 돼야 되는 거죠? 자존감을 뛰어넘어서 영적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 자부심 치유하던 나 하나님의 최고의 존귀한 작품 영적 이제는 자부심입니다 어느 정도로요? 장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심이 좋았다 그냥 단순히 영어로 굿이 아닙니다 굿을 넘어서서 그레이트 오늘의 뜻이 뭐라고요? 위대한 놀라운 완벽한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위대하고 놀랍고 완벽한 존재로 나를 만드신 거예요 세상이 나를 봤을 때는 무능하고 가족들이 나를 봤을 때는 별 볼이 없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는 별거 아닌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방예자처럼 우리 예수님이 그 이방예자를 보면 내 믿음이 크도다 그냥 큰 게 아니라 내가 통꺼 그게 영적 자부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를 이런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위대한 존재로 그게 바로 복음으로 회복된 나 복음으로 치유받은 나 이런 영적 프라이드를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주일날요 최수석 목사님이 이제 금요일 100때 목사님이 단위 목사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경기 일대교구 집중한다고 더 중요한 건 뭐죠? 여러분 거기에 만족하면 안 돼요 목사님이 본 의도가 있습니다 뭐죠? 온라인 초청 전도 한다고 그게 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제대로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온라인 초청 전도 한다고 목사님 벌써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수석 목사님이 보니까 경기 일대교구 식구들이 교회에 와서 그 훈련 책자 있잖아요 그 훈련 책자를 가슴에 딱 이렇게 품고 다니는 거 봤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나름대로 자부심과 당당함이 있다는 거죠 보기 좋더라고 막 부러워하더라고요 물론 아직까지 이 40일 훈련이 부담되고 미션이 너무 많고 심지어 오늘 3월 1일 3일절인데 빨간 날인데 빨간 날은 쉬잖아 회사도 쉬고 세상도 다 쉬는데 우린 뭐냐 지금 또 이 40일 집중에 여정 훈련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너무 벅차고 안 쓰던 거 쓰고 정리하고 이게 쉽지 않죠 여러분 또 이거 한 번 놓치게 되면요 뭐 해가지고 훈련 메시지를 못 듣거나 뭐 이렇게 해버리면요 이게 막 밀리고 밀려가지고 나중에 몇 배로 막 해야 되니 힘들다는 거예요 어떤 본사님은 직장 다닌 본사님은 금요일날 밤 12시까지 했다 그러더라고요 어제 우리 집사람이 주일날 이제 뭐 이렇게 하다가 카톡 카톡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주일 강단 말씀 듣고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나에게 좋하다 여기에 막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부스러기 부스러기 은혜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막 잘하려고 너무 막 처음부터 미션을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해나가려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물론 제가 훈련 책자는 틀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했지만 그걸 100% 막 빈칸 다 채우고 막 푹하게 채우고 그렇게 하라고 드린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못하니까 오히려 더 낙심해서 아예 훈련을 접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그게 더 억울한 거 그게 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 붙어만 있어라 붙어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훈련 메시지 계속 들으면서 말씀 들으면서 그 흐름 속에 붙어만 있으면 어느 날 은혜 받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하게 된다니까요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놓치지 말고 낚아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부스러기는 싫고 큰 덩어리 이거 놀이잖아요 우리 집에 첫째 둘째 애들은요 치킨이나 이런 거 뭐 시키면요 부스러기 절대 안 먹습니다 큰 거 다리 닭다리 족발도 큰 거 부스러기 누가 먹냐 저하고 집사람 주로 저거 먹습니다 부스러기 오늘 이 이방여자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그거로도 족하다는 거예요 미션을 꼭 다해야만이 여러분 집중하는 겁니까? 말씀 정리하고 성구 다 외우고 언약 기도문 다 올리고 감사 돈도 다 적고 30명 빡빡하게 다 채우고 그래야만이 집중입니까? 그거 다 해도 집중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거 다 못해도 말씀의 은혜 속에 말씀의 능력 속에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상에서 떨어지는 그 작은 부스러기 하나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족하다 보금의 능력 그리스도니까 우리 막내는 좀 다릅니다 우리 막내는요 이제 겨우 돌 이제 지나는데 우리가 뭐 식탁에서 이렇게 밥 먹다가요 뭐 먹다가 부스러기를 떨어뜨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요 얘가요 놀다가 그거 발견하는 순간 늑대같이 달려들어서요 손에 그거 딱 쥐고 먹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세로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하나라도 다 기다렸다가요 놓치지 말고 그 부스러기라도 팍 낚아채서 먹는 그게 이방여인이에요 그걸 보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믿음이 크다 이방여자여 네 믿음이 정말 크다 영적 자부심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래도 여러분이 대교구 안에서 이렇게 40일 집중일 영속에 인도받을 수 있고 그 흐름 속에 있고 영적 자존감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상처 제가 대교구 사역하면서요 제일 가슴 아팠던 상황과 현장이요 이거예요 우리 어른들 우리 기성세대들 우리 부모님 세대들 우리 어른들이요 너무 이게 그럴 수밖에 없죠 보금 없이 살아온 그 험한 생활 속에서 보금이 아닌 다른 것으로 너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요 이 상처 때문에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가야 되는데 보금 인생으로 가야 되고 사명 인생 서민 인생으로 가야 되는데 이 상처에 묶여고 메여가지고 메일 속고 또 속고 그건 억울한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지휴캠프입니다 하나님 주신 시간별 제가 억지로 짜낸 게 아니잖아요 이 지휴캠프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대 속에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모든 상처 바울처럼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내가 도리어 기뻐한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이 상처가 오히려 여러분의 영적 발판이 되어지고 신앙의 간증이 되어지고 이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가 되어지는 그런 응답놀이는 우리 모든 지역 식구들 또 훈련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훈련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이방 여인에게 주셨던 그 부스러기만이라도 족하고 충분하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면 된다라는 그 믿음대로 된다라는 그 매간톡급의 확신찬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나에게 있는 과거의 상처 오래된 상처 깊은 상처 숨겨진 그 모든 상처들을 재해석하고 재창조되어져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인생으로 사명인생으로 서밋인생으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지역 식구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옴 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비록 3일절이지만 공휴일이지만 여러분이 물론 또 좀 누리고 즐기시면서도 중요한 집중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오늘 하루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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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